옆돌리기를 길게 쳐야 할 배치인데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? 3팁의 회전으로 두께의 1분의 1로 평범하게 치면 길게 실패할 것입니다 3팁의 8분의 3의 두께로 치면 이 부분에서 키스가 나는 배치입니다 3팁에 2시 50분으로 당점을 미세하게 올려서 잘 밀려 들어가면서 각도가 벌어지도록 설계하고요 두께를 1분의 1로 맞춰서 내공보다 1적구가 먼저 테이블 중앙쪽으로 나가도록 해서 키스를 빼는 연습입니다 당점, 두께, 회전, 스트로크, 네 박자가 모두 맞아야 키스를 빼고 득점도 할 수 있고요 옆돌리기에서 키스를 제거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데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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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